영원한 미제로 남아있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제이크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배막자 뮤지컬 팬텀 오브 런던 한류 미지컬 열풍을 일으켰던 잭 더니퍼의 제이크 워저 19세기 런던을 꿈꿔으로 이뤄고 살인마 잭을 둘러싼 추정 미스터리 스레이버 2015년 잭 더니퍼의 대면을 장식할 최고의 걸작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팬텀 오브 런던 본공연 한안행과 함께하니